우와 자연의 축복이다 죽기 전에 나 이런 공경을 본다는 게 너무 놀랍다 와 대박이다 이게 아주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울릉도가 이렇게 아름다울지 몰랐어요 진짜 맛있다 이런 배경에 식사라니 뭔가 오늘은 좀 힐링일 것 같지 않아? 사부님은 울릉도를 천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오늘 이 천국에서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공개해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평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이게 한 13,000평이야 거의 역대 제일 부자 사부님 아니에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기 땅을 줄테니까 여기다 지워 야 땅을 준대! 나 땅, 땅 준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